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집단 76개 가운데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SK 계열사 수는 201개로 3개월 전인 작년 11월 1일보다 6개 늘었습니다. 특정 기업 집단의 계열사 수가 200개를 넘어선 건 1987년 대기업 집단의 지정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청입니다. 계열사 수 2위는 카카오, 3위는 GS고 하나와 롯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